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물론 좌파 진영에서도 우리 우파 진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지까지 우파 좌파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좌파들은 거짓말을 갖다가 진실이냐 역사까지 왜곡을 해버리니까 김문수 장관이 얘기했던 거 아니 국가가 일본에 뺏겨가지고 나라가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보면 마라톤 손기정 선수 그분이 일본이 좋아가지고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있었으면 태극기를 달고 갔겠죠 근데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뭐가 문제야 하도 이것들은 거짓말을 치니까 거짓말을 또 쳐서 정치를 해먹고 이 좌파 국민들을 속이다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마냥 진실을 얘기하면 과거에 했던 거짓마들이 다 들통이 나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이 덧붙여지고 덧붙여지고 그래서 눈동이처럼 커지고 멈출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자꾸 치잖아 나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 치자면 이게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정신병자가 돼버려 대다수의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선동이 되는 게 좌파 국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만하는 우리 같은 우파 국민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너무 쉽잖아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갖고 나라가 없어 국적이 없어 국적이 있는데 왜 일장기를 달고 그러면 또 송기정 선수 친일이라 그러냐 친일이라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다라는 건 나라가 없는 거야 나라를 뺏겼잖아 그래서 강제징용도 있는 거고 아니 나라가 있는데 왜 일본에 강제징용이 되냐고 대한민국 국군으로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그런 거를 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저렇게 김문수 장관을 공격을 해 퇴장을 시켜버리고 잘한 거야 한동훈 같으면 찍소리보다 아유 예 맞습니다 영감님들 말씀이 맞죠 이랬을 텐데 그래도 이 김문수 장관은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퇴장이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고래심출이야 김문수 장관 내가 그런 게 김문수 장관이 본인이 빨XX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주사파했고 이번에 청문회 때도 주사파 얘기 나오고 근데 이제 본인은 전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수에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 물 안 먹었다 박 대통령이 내 물 먹었으면 나도 먹은 거다 차세대 빨XX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야 내 말이 그냥 맞는 거야 팩트를 얘기하는데 같지도 않은 빨XX들이 나한테 댐벼? 어? 까불고 있어 이건 본인이 얘기한 거야 본인이 본인으로 과거에 빨XX를 했으니까 하여튼 뭐 투쟁력이 있다라는 거지 김문수 장관이 그렇게 지금 좌파들이 우격다짐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꾸 좌우 간에 국민들이 싸움을 붙이고 싸움 붙여놓는 재미로 정치를 하고 자빠졌고 거기에 또 상호하는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게 좌우 정치인들이에요 국민들만 등신처럼 이렇게 아무런 이에 득실도 없이 허헌할 싸워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잘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을 지지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지지해 좌파고 우파고 지금 보면 참 노영이라는 놈이 있어요 변호사인데 완전 고수좌파죠 같은 노시로서 같은 뭐 정치는 아닐 것 같고 우리 노시에 저런 인간들은 없는데 완전 좌파리거든요 저 인간 짤 유튜브 보니까 변이제하고 싸우는데 변이제도 못 참는 거야 이제 팩트를 자꾸 왜곡하니까 김영철 청문회 때 모든 증거를 8년 동안 고생 끝에 줬는데 이재명이나 정청례나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덮어버리는데 노영이가 방송에 나왔고 자꾸 그러는 거야 말도 막 엄청 빨라 듣기도 싫어 저 여자만 나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니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이 잘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이상 잘하냐 뭘 잘해 범죄를 은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이제가 빡이 돈 거야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 이제 좌파방송 안 나가기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 노영이라는 인간들처럼 이 좌쪽에 있는 국민들을 아주 악의적으로 이 호도를 하고 거짓 논평 거짓 방송을 노영이라는 저런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수도 우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변호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 그러면 대충 우리같이 이제 깨어있는 정치에 좀 눈이 떠 있는 시청자분들은 가려서 판단하시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저런 변호사 타이틀 갖고 노영인 같은 그 깜도 안 되는 게 겨어나서 거짓말로 사기를 치면 변호사가 사기를 치겠어? 다 넘어가는 거야 민주당 잘한다 만세 잘하긴 뭘 개뿔 잘하니 청문회에 국민 세금 들어서 해가지고 그 본질이 뭐야 이재명 방탄용이냐? 결국엔 방탄용이 됐죠 김영철 장시호 의관의 모의 위중교사 10년 이상 전에 중범죄담에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검사들을 탄해시키겠다 그래갖고 증거를 다 받아갔잖아 증거 받아가면 뭐해? 국민의힘당 상대 진영 의원이 야 증거 있냐? 조롱 섞인 말로 그런데도 증거를 틀어주고도 덮은 놈이 정청래 박지원 이재명이야 근데 뭘 잘해? 범죄를 국민이 정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대놓고 은폐를 하고 밝히겠다고 해놓고 덮은 놈들이 민주당 놈들인데 뭘 민주당이 잘하냐? 변의자가 얼마나 잘 화를 안 내거든 내가 알기로는 근데 웃긴 게 변의자가 막 승질을 내니까 노영이가 말은 못하고 실실 쪼개 말을 해야지 논쟁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뱉은 말이 민주당이 잘했다 민주당 법사위가 잘하고 있다 근데 변의자가 뭘 잘하냐? 이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덮어버린 정청래 이재명이 뭘 잘했냐? 그러면 지놈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잖아 변의자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아니면 내 말이 맞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실실 쪼개기만 딱 전향적인 이 좌파에 썩어빠진 논평가들 막 질러가지고 팩트에서 딱 막히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웃고 말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야 지 할 말만 딱 하고 시인도 안 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론도 없어 근데 지네들이 반론할 게 딱 생기면 막 개거품을 흘리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 노영이 같이 말도 안 되게 딱 논리적으로 딱 팩트에 막혀버리니까 실실 쪼개 말도 못해 그래갖고 변호사진 해먹겠냐 반대 진영에서 검사하고 막 피해자 피의자 의뢰인으로 변호사로서 니가 뭘 하겠니 그래서 깜도 안 되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좌파 국민들 속이고 전 국민을 속이면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노영이 같은 인간이 무슨 변호사 저런 인간한테 수입 맡기면 제대로 하겠어요 웬만하면 변의제가 좌파 방송에서 많이 태블릿 PC를 달아주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맞춰주는 스타일인데 노영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배니제가 방송에서 근데 노영이가 답변을 못해 그리고 실실 쪼개 가짜 않다는 듯이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좌파는 원래 의리라는 것도 없고 내로남불에 팩트 없이 그냥 거짓 선동에 특화가 돼 있어서 그냥 막 질러 그리고 팩트가 나오면 딱 막히면 노영이처럼 실실 쪼갠다든지 반론을 못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농객처럼 기어나와갖고 국민들을 속이고 어영질을 해서 배지 달고 한자리 챙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좌파 농객들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